일단 보시면 총평을 간단하게 한다면 작년에는 사실 문제가 너무 너무 좀 불합냈어요. 사실은 너무 불합리한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는 바람에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합리해서 좀 욕을 많이 먹었는가 봐요. 제가 봐도 작년 문제 기준으로 본다면 저도 작년 문제 문제 풀어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계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 변별이 없죠. 실제 변별이 없는 문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떠냐. 작년하고 완전히 바뀐 문제입니다. 사실은 올해 나왔던 문제들은요. 기존에 기출된 문제들만 몇 번 반복하더라도 다 거진다 언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를 너무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난이도라고 적어놨잖아요. 작년 대비 중하위 수준이라고.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변은 없어요. 올해 문제의 변별은 없는데 뭐가 변별이 있느냐 하면 뭐가 변별이 있느냐 하면 실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 실질적으로.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 변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느낌상 치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도 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90주도 다 넘었어요. 거의 대부분 연락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90주도 넘었고 제가 봐도 틀릴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수를 줄이느냐 올해 문제는. 자 그러면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내년은 어떠냐 그러면 올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평균 점수가 너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정확하게 정말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떠냐. 분명히 다시 내릴 거란 말입니다. 또 실수한 겁니다. 사실은. 한 최소한 변별을 할 수 있는 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좀 심화 있게 수업한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문제 한 최소 다섯 문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제가 보니까 일절 없어요. 올해는. 올해 문제는 평범하게 공부한 분들도 실수를 하지 않으면 많이 털려야 한 실수를 한 두세 문제. 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내용물 출제도 잠깐 분석해 볼게요. 이제 올해부터 토탈 25문항인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연소. 연소이론, 화제이론 합쳐서 그 열한 문항이 나왔죠. 거의 뭐 44%, 50% 육박하죠. 사실은 25문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이거는 의김없이 계속 나왔고. 보통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작년에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언급이 되었지만 25문제 되다 보니까 이제 또 늘어났어요. 네 문항. 소방시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15문항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제 문제. 소화 약제 문제. 이쪽이 이제 흔히 말하는 다 공학 쪽이지 않습니까? 소방 공학 쪽. 소방 약제 문제도 한 세 문제 정도. 아주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심화소비라든지 단원별 기출 문제를 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문제만 접해왔는데 정말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또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혹은 소화 방법. 여기서도 이제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왔고. 여기까지는 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소방 공학 쪽.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다 합쳐도 거의 몇 문항입니까? 거의 20문항이죠. 지금. 맞죠? 이것만 해도 거의 20문항입니다. 소방 공학 쪽이 거의 20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학 쪽이. 나머지 다섯 문제는 보니까 재난관리는 참 의외로 적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난이도 확 떨어지게. 두 문제. 재난관리가 단 두 문제 정도 나왔고. 작년에도 두 문제 정도. 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아직 조금 늘어나지 않았고. 작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조직 및 역사가 또 두 문제. 화재 조사가 의외로 한 문제. 조금 축소가 됐네요. 아마 조직 역사에서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서 토탈에서 15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5문제지만 출제위원들이 쫄아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하도 좀 욕을 먹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면 안 되는 문제도 나왔거든요. 말 그대로 공부한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공부한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이죠. 깬토록 집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못 풀고 아예.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올해 문제는 제가 봐도 작년 대비 작년 대비 거의 중하위권 수준입니다. 문제가. 올해 변별은 문제에 대한 변별은 사실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한 두 문제 정도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두 문제는 어차피 버리고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100점 맞기만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수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말 그대로 실수입니다. 실수. 실수로 이렇게 우리가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수준까지 문제풍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보면은 22년. 22년도는 체감 난이도가 정말 최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최고였어요. 제가 봐도. 그 전에가 21년도에도 그 당시만 하던 최고라고 그랬는데 작년이 또 지나니까 또 최고였어요. 올해 23년도 25문제로 바뀌면서 과연 어떨까. 저도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린다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문제 그리고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좀 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그래도 좀 주어지지 않을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 했는데 난이도가 완전히 또 20년대 후반 전반으로 전적으로 다 내려갔어요. 난이도가. 완전히. 올해가. 그러면 24년도는 분명히 어떠냐. 체감상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올해 아무래도 평균 요소 너무 높아질 것 같아요. 평균 요소 너무 높아도 실패한 겁니다. 출제위원들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단은 올해는 이제 올해 문제만 제가 말씀드릴 거고 혹시나 또 다음에 또 같이 하게 된다면 또 내년 난이도는 어떻게 좀 될 것이다. 좀 추론해가지고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제 풀이해 볼게요. 1번. 소방조직이죠. 소방행정체제의 변청 과정입니다. 자. 중앙소방위원회. 언제입니까. 미군정시대 아닙니까. 46년도. 6년도. 그죠. 자. 우리가 많이 외웠던 겁니다. 미군정 자치소. 아. 뭐라고 했습니까. 자치 소방체제. 그죠. 중앙소방위원회도 있었고. 그리고 지방도 소도위원회도 있었습니다. 2번. 정부 수립 당시. 자. 해설 잠깐 볼게요. 48년 정부 수립 맞죠. 그죠. 그래서 70년대까지는요. 국가소방체제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입니다. 그죠. 몇 번씩 줄쳐서 외웠던 거고요. 기본 반에서 한 번만 알아도 줄친 부분들 외워도 다 되는 것들입니다. 다음 3번. 중앙소방학교 설립 1978년도. 당시에는 국가 그리고 자치 소방의 이원적.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해설 보시면 70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약간 이원적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지방이고요. 맞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나머지 도시들은 다 국가소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서울과 부산은 지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뭡니까. 광역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가 국가직으로 바뀐 겁니다. 20년도 이후로. 자. 그래서 1번에 지하철 4번에 보시면 지하철 화재 발생 2003년도. 이거는 1, 2, 3번 혹시 못 외우더라도 이거 2003년도는 어떤 소방체제인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광역이라는 거. 그죠. 92년도부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답은 바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1번은 4번이죠. 다음 2번. 자. 소방기본법. 자. 시행규칙상 소방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 위한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소방신호는 크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울 때 뭘 외웠습니까. 타종신호하고 사이렌 두 개 있다고 외웠죠. 그 외에는 뭐 개시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통풍대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음성신호하는 건 아예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음성신호가 틀렸고. 2번. 자. 비상소집. 이것도 몇 번 줄쳤던 부분 맞죠. 비상소집은 무슨 신호에 속한다. 훈련신호. 많이 받는 겁니다. 3번. 타종신호는 경계신호 같은 경우에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를 한다. 자. 이거 느낌이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타종은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이거 다 외우라고 그랬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간까지 사이렌. 이거 사이렌신호입니다. 그죠. 그죠.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타종은 때리는 거지 이런 간격을 두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난타간점이죠. 예를 들어서 발화가 신호가 된다면 난타간점입니다. 자. 4번에 소방신호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발화. 훈련. 해제. 경계신호가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결론적으로 2번입니다. 저도 이제 그날 문제를 받아보고 해설하면서 아이고 1, 2번은 되게 쉽게 넘어가네요. 이래 생각하면서 문제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다 그런 거예요. 문제가. 다 이런 난이도밖에 안 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어떨 때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자. 많이 봤습니다. 재난. 아녀스는 크게 자연재난과 이니재난으로 많이 구분했죠. 아녀스는. 다음에 존스는 크게 자연, 준자연, 이니재난으로 구분했죠. 세 가지. 그 다음 3번.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에서 따른 재난은요.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자연재난과 무슨 재난. 사회재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종류가 자연재난인지 어떤 종류가 사회재난인지 정도는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첫 장에 그냥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종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해외재난 X입니다. 자. 4번에 또 하인울리, 도미노 이론. 자. 도미노 이론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봤고요. 하인울리는 다섯 가지죠. 유전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 개인적 결함, 불안정한 행동 및 불안정상태. 이 세 번째 단계를 제가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 사고로 이어져서 제가 된다. 자. 너무나 많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서 재난관리 단계와 활동 내의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작년에는 되게 심화 있게 나왔거든요. 올해 보세요. 올해 너무 예전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물론 다 외워야 되는 거지만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버렸잖아요. 그 1번. 예방 단계, 위험구역 설정. 위험구역 설정은 대형 단계죠. 위험구역을 이미 설정한다는 건 그렇죠? 대형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죠. 사실은 1번부터 4번까지 풀 때 시간 제가 봤을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읽어보면 팍팍팍 나오게 되어있잖아요. 생각할 기회를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는 문제들. 그렇죠? 다음 5번. 가연성 혼합계 최소 발화 에너지. MI.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맞죠? 그렇죠?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위험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최소 발화 에너지는 제가 화학적인 용어로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만 보니까 에너지가 반응 전의 에너지가 반응 후 에너지가 더 크고 이만큼 에너지가 나올 거고 이 언덕을 넘어가야 이게 활성화 에너지인데 이 언덕을 넘어갈 에너지가 있어야지 반응한다. 즉 연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언덕을 예를 들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최소 발화 에너지 관점인데 많이 봤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클수록 발화 에너지가 작아지죠. 그렇죠? 최소 발화 에너지 작아지는 조건에서 우리가 몇 번씩 줄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3번에 열 전도율이 낮아지면 열 전도율이 낮아져도 최소 발화 에너지 작아지죠. 그렇죠? 열이 그만큼 잘 안 되고 축적이 되니까 그리고 화학 양농리 부근. 그렇죠? 심화 시간 이후로 화학 양농리 부근도 제가 많이 연습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답은 3번 6번 가연성 액체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게 6번이 약간은 꼭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이에요. 뭐가 때문에 그러냐면 1번 한번 읽어보세요 가연성 액체의 연소와 관련된 온도는 발화점, 연소점, 인화점 순으로 높다. 우리가 정말 6번 같은 경우에 외울 때 인화점보다는 무슨 점이 높다고 했습니까? 연소점 5도에서 10도씨 맞죠? 그렇죠? 가장 높은 게 무슨 점입니까? 발화점이죠. 이건 이미 머릿속에 다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글차를 보니까 가연성 액체의 연소와 관련된 온도는 발화점, 연소점, 인화점 순으로 높다. 이걸 잘못 해석해버리면 발화점보다는 연소점 연소점보다는 인화점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게 의도는 발화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연소점이 높고 인화점이 그 다음 이 순서대로 높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약간 언어적인 해석인데 의도가 발화점보다는 연소가 높고 연소점보다는 인화점이 더 높은 순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의도로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 때 이게 만약에 1번이 헷갈린다. 일단 넘어가야죠. 이게 이 의도였는지 예를 들어서 이 의도였는지 헷갈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국어적인 언어적인 해석에 따라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조금은 이제 뭔가 찝찝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건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건 알고는 있는데 이 글자 뉘앙스가 이건지 이건지 헷갈릴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버려야죠. 일단 느낌표 쳐야죠. 2번 인화점과 발화점이 가까운 액체일수록 인화점하고 발화점이 가깝다. 이 말은 재점화가 더 어떻다. 글자 자체가 그렇죠. 더 잘되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얘기가 식용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K급 화재 쪽으로 속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끓는 점 자체가 빗점이 발화점보다 더 높아요. 끓기 전에 불 붙습니다.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불을 꺼도 계속 뜨겁잖아요. 안 끌어도 또 불 붙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인화점 발화점이 가까운 액체가 대표적인 식용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재점화가 어렵고 쉽습니다. 바로 불 붙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꺼야 됩니다. 끌려면. 그럼 보통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식용유 화재 카면은 뭐 씁니까? 일단 분말 소화제 쓰죠. 몇 종? 1종. 맞죠? 그 외에는 K급 분말 소화기 그렇죠? K급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2번 인화 3번 그래서 이거는 재점화가 어렵고 어렵고가 일단 X 답은 2번이네요. 이거는 정확하게 그래서 1번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래되면은요. 굳이 3번 4번은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풀 때는 굳이 저는 안 읽어요. 제가 만약에 수험생 입장에 정확하게 나오면 3번 인화점과 연소점의 차이는요. 외부 점화원을 제거했을 때 화염 전파의 지소성 여부 맞죠? 그렇죠? 계속 따라서 탈 수 있느냐 그 점이 여부가 바로 인화점 연소점 차이고 4번 글자 뉘앙서라서 그렇지 그냥 느낌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연소 반응은 열 생성률이 외부로부터 열 손실보다 더 커야 되겠죠. 열이 더 많이 나와야지 우리가 어차피 연소가야 되겠죠. 뜨거워야 하지만 그죠? 열 손실되는 것보다는 그 얘기입니다. 답은 정확하게 틀렸는 거 2번 재점화가 되게 쉽다라는 거 인화점 발화점이 가까운 액체가 자 그 다음 넘겨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가장 난이도를 굳이 얘기한다면 7번 정도가 조금 난이도가 그나마 안 있나 왜? 잘 외우라고는 했지만 잘 못 본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펌프의 이상현상 중에 숙역현상이 있죠. 숙역현상 책에 우리가 도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박스로 묶어놔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내용입니다. 숙역현상이 있는데 그냥 글자 영어가 해석되는 분들은 바로 봐도 돼요. 워터 헤머링 물이 때리는 겁니다. 알겠죠? 펌프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꾸 물이 때리면 당연히 펌프 파이브가 아니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방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 힘을 약간 분산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 에어백처럼 알겠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얘가 일본에 있는 숙역방지기입니다. 숙역현상에서는 대표적 숙역방지기가 있고 그리고 관로의 서지탱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영어 그대로입니다. 따지고 보면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닥 유달리 많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펌프가 있어요. 보내야 되는데 여분의 탱크를 만드는 겁니다. 여분의 탱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안 때리게 일로 힘이 일로 분산되도록 여분의 하나의 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 모릅니다. 사실은 똑바로 안 외우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한번 잘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번 플라이 힐이도 잘 몰라요. 사실은 알겠죠? 이게 소방시설 관리 시험 쪽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플라이 힐 같은 경우에 부착해서 부착해서 펌프의 급격한 속도변을 억제한다. 뭔가 펌프의 급격한 속도변을 억제해야지만 그 해버린 현상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다 물음표죠. 2번, 3번은 아직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그런데 4번을 보시면요. 광경의 축소를 하여 광경의 축소를 통해 다시 말하면 두꺼운 관을 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 예전에 그 벤츄리관 설명할 때 많이 한 건데 관이 좁을수록 더 빨리 나가야 돼요. 그 왜 물줄기 제가 수도관에 파이프 틀어서 꽃에 물 주다가 저한테 친구 맞추려면 잡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쭉 나간다고 훨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더 때리면 더 때리지 덜 때리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게 뭔가 뉘앙스가 완전히 잘못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광경의 축소를 통해서 유속이 증가합니다. 말 그대로 빨라져요. 좁아지면 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양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벤츄리관 효과거든요.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압력변독치를 증가시키는데 압력변독치를 감소시킨다. 말이 안 되죠. 더 커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언어적 토단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답이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이거는 유추 내용이 될 수 있죠.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심도 있게 그래서 그나마 7번 문제가 그나마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구나. 그러나 충분히 모르는 글자는 접어치우더라도 말적인 부분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건 4번이거든요. 유속을 증가시킨다? 빨라지는데 압력변독치가 감소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8번 화재씨 연소 생성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정말 많이 외웠던 거죠. 1번 지문 황화수소 무슨 냄새 달걀 썩는 냄새 정말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2번 정말 이것도 우리가 연기 시작하자마자 나온 거잖아요. 반비례 기억나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좀 더 깊이 받지 않습니까? 현상까지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반비례 벗어나야죠. 이런 것들은 절대 답이 아니니까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사망사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수업시간 기본반 시간 남을 때 얘기해주는 거 옛날에 연탄가스 사망사고 얘기 많이 해주고 맞죠? 요즘은 이제 캠프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 캠핑장에서 문 닫고 화로 피우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일산화 불안전 연소하는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원래는 해모골름이 산소와 결합해야 되는데 얘가 산소를 못 결합하게 하고 지가 결합해서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결국은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1, 2, 3번은 다 맞는데 4번은 이건 정확하게 안 외운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도 책에는 있지만은 박스 표시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보세요. 시험 시기 전에만 외우세요.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외우기 귀찮으니까 숫자는 그래서 많이 받던 질문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답은 1, 2, 3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4번을 정확히 안 외우면 책에는 있지만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숫자적인 관점은 시험치기 전에만 외우세요. 라고 몇 번 강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외우라고 했던 부분만 외워도 충분히 답은 나오는 문제죠. 다음 9번 폭발입니다. 증기폭발 자 일반적으로 증기폭발은 응상폭발이죠. 그죠? 우리가 증기폭발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응상폭발이고 물리적 폭발 그죠? 어 그래서 액체의 폭발인데 액체가 기체화되면서 체중이 평창하면은 증기폭발 또 물의 수증기 물이 또 수증기 되면서 증거하면 수증기 폭발 증기입 수증기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응상폭발이자 물리적 폭발입니다. 액체 폭발 니은 가스폭발 가스가 당연히 분진은 가루지 않습니까? 그죠? 가스폭발이 당연히 분진 폭발보다 최소 발환의 지가 더 작아야죠. 가스는 조그만 열을 가해도 불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원래 기체 상태에서 더 잘 화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 당연히 작습니다. 가스폭발이 대신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하지만은 파괴력이나 이런 에너지 부분은 누가 더 크다? 분진 폭발이 크다라고 그거까지 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 한 번 더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스폭발하고 분진 폭발 조금 비교해야 되는데 최소 발화 에너지 가스폭발은 더 작고요. 더 잘 불 붙습니다. 그죠? 그리고 연소 속도는 또 가스폭발이 당연히 더 빠릅니다. 많은 파괴력 이런 부분들은 분진 폭발이 더 크더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문제와는 상관없지만은 좀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더 해설안에 적어놨고요. 그래서 일단은 니은은 됐네요. 디귿 분해 폭발은 분해 폭발은 공기나 산소와 섞이지 않더라도 가연성 가스 자체의 분해 반응열에 의해서 폭발하는 현상이 당연히 분해 폭발이죠. 분해 폭발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폭발범이 흔히 말한 연소범이죠. 초기 온도와 압력이 보통 온도와 압력이 클수록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유효 충돌수가 증가합니다. 유효 충돌수가 증가해서 그만큼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외울 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클수록 연소범이 넓어진다라고 책에 고대로 줄쳐서 몇 번 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틀린 것은 일단은 니은이죠. 맞죠? 그래서 만약에 좀 헷갈린다 하는 분들도 자 보세요. 니은은 정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니은을 빼면 1번 3번 제낄 수 있죠. 나머지는 2번 4번이죠. 맞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기억은 정확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 충분한 문제였습니다. 10번 폭염과 폭갱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죠? 항상 전의는 폭염에서 어디로? 폭, 괭으로 전의할 수 있고요. 그죠? 1번 예훈화가스의 초기 압력이 클수록 높을수록 폭갱유대거 아! 폭갱유도거리 나왔네요. 이것도 몇 번 외웠던 겁니다. 폭갱유도거리 말이 거리지 어떤 시간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폭염에서 폭갱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 관점 압력이 높을수록 짧아지죠. 짧아집니다. 1번 버려야 되고요. 틀렸고 2번 화염 전파 속도는 폭염의 경우 음속 항상 음속과 많이 비교했죠. 얘는 음속보다 느리고요. 폭갱은 음속보다 빠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답 2번이네요. 체크하고 문제 푸는 입장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정확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3번을 보시면 폭염은 폭갱으로 전이될 수 없으나 이 말 자체부터 틀렸네요. 폭염이 폭갱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4번 폭염은 제가 간단하게 외운 다음에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폭염은 연속적 폭갱은 불연속 알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외우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답이 싫은 사람들은 폭염은 화연면에서 온도압력 밀도의 변화가 연속적이고요. 불연속이 바로 폭갱이죠. 많이 외웠던 부분들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까지 저도 보면서도 아이고 어려운 문제 뒤에 다 실어놨으려나 이래 생각했죠. 저도 문제 받아보자마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진 폭발 아 이거 많이 강조했던 건데 나왔더라고요. 단원비 기출할 때도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건데 나왔는데 되게 쉽게 나와버렸어요. 분진 폭발 자 분진의 발열량이 클수록 폭발하기 당연히 쉽고요. 또 부유성 이 클수록 폭발이 쉽죠. 잘 떠다닐수록 물 뿌리면 안 되죠. 자 분진 폭발은 분진의 입자 직경에 영향을 당연히 받죠. 입자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우리 심지어 구체적인 수치까지 외워서 놨습니다. 20에서 25마이크로미터라고 수치까지 외워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 없는 문제였습니다. 4번 단위 최적당 표면적이 클수록이죠. 자 그런데 조심하라고 그랬죠. 표면적이 크다. 다른 표현들은 알갱이 크기 어떻다. 작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답 정말 쉽게 나왔어요. 4번 12번 자 전기화재 C급 주방화재 K급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주방화재의 가연물 중 하나인 식용유의 발화점은 빚점보다 낮다. 이거 기본반 수업할 때 몇 번 제가 밑에다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적어가지고 끓기 전에 불난다. 식용유는 끓기도 전에 불나는 애다. 그래서 불 붙었을 때 함부로 물 불아 붓지 마라. 물 붓지 마라. 맞죠. 화염이 확산됩니다. 튀어나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굳이 냉각시키려면 굳이 하려면 집에 그런 소화기가 있으면 좋죠. K급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뭐 일종 분말 소화기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 식용유 더 붓도 됩니다. 불 끄고 일단 식용유 불을 더 붓으면은 뜨거워진 식용유 와 차가운 식용유 만나면은 연료용량 법칙에 의해서 온도가 중간에서 다시 뜨거운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집니다. 온도를 내리는 효과를 하는 거죠. 식용유 두 번 넣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다른 거 없으면 소화기 없으면 알겠죠. 그래서 1번 식용유의 발화점은 비점보다 낮다. 많이 외웠던 겁니다. 발화점은 비점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보다 낮다. 맞고요. 2번 도체 주위의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 유도열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기적 점화원 중에 유도열 몇 번 봤던 겁니다. 유도열 유도열 맞고요. 3번 식용유에 인한 화재 시 유면상 기름 위에 화염을 제거하면 식용유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 불을 제거하면 복사의 열에 의한 기화를 차단하여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 식용유는 재발화 위험이 엄청 크다 그랬죠. 그죠. 계속 뜨거워져 있는데 위험에 불 꽃만 제거한다 해가지고 불 안 붙는 거 아닙니다. 또 붙어요. 재점화 재점화가 될 확률이 정말 많은 게 식용유입니다. 빨리 액체의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하려면 그냥 뭘 더 넣어라 식용유를 아예 더 넣어라 이거 실생활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케이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전기화재 발생 원인 중 누전은 전류가 새 나가는 거죠. 전선이나 기구에서 전련불량 등으로 정해진 선로 전로 밖으로 흐르는 현상 4번 큰 의미는 없네요. 답은 3번입니다. 13번 화재실 구획실에 대한 설명 개구부의 크기는 플래시오버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이 봤던 구획실 화재죠. 성장기 재성기 세태기 최고 온도 그죠. 여기가 뭡니까 플래시오버죠. 그죠. 여기 뭐 롤오버 발생할 수도 있고 프레임오버 백드리프트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이런데고 맞죠. 구체적으로 외워놨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일단 여기서 개구부의 크기는 플래시오버 발생과 관련이 없다 그랬는데 플래시오버는 구획실 레버가 전체적으로 타오르는 현상이죠. 맞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 흔히 말하는 무슨 지배형입니까.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료 지배형 화재죠. 체성기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무슨 지배형 환기 지배형이라고 여기까지 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죠. 그죠. 다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구부의 크기 공기에 유동이 되는 부분이죠. 개구부의 크기가 클수록요 공기가 더 잘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 플래시오버 시간이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개구부의 크기가 작은 것보다 그런데 또 이게 되게 심화가 들어가잖아요. 엄청 심화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관리 쪽 시험이라든지 엄청 심화로 들어가잖아요. 또 개구부의 크기가 작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압니까. 열축적이 또 좋아요. 발화점 이상이 빨리 되게끔 열축적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중요한 건 개구부의 크기는요. 플래시오버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뜻은. 알겠죠. 그래서 관련이 없다. 일단 틀렸습니다. 다음 2번 구액실의 창문과 문 손잡이 온도로 백드래프트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죠. 안에 불은 안 나는 거고 있는데 손잡이 뜨거우면 맞죠. 아니 지금 훈소연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3번 줌 불현성이나 불현성 내장제를 사용하면 잘 안 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플래시오버 발세 시간까지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죠. 피난 어떤 최저 피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좀 더 길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길어집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네요. 1번 관련이 없다가 틀렸고 2번도 예측할 수 있다니까 없다가 틀렸고 4번 4번 구액실내의 산소가 부족하여 훈소 상태에서 공기가 갑자기 공급돼서 폭발한다. 느낌 뭐죠. 뭡니까. 백 드래프트죠. 자 그다음 14번 문제 풀이할 때 제가 문제 적어서 많이 해줬던 그런 문제 스타일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과외물이 몇 종류입니까. 두 종류죠. 과외물이 에이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비도 있죠. 이거 예전에 제가. 이런 유사 형태 그대로 해줬던 문제입니다. 이 가로 세로 높이까지 나왔는 문제. 제가 그대로 적어줬던 문제예요. 한번. 숫자만 약간 다르고. 알겠죠.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계산 문제는요. 언제 풀어라. 나중에 풀어라. 다른 문제의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알겠죠. 계산 문제는 무조건 나중에 풀어라. 문제 풀 때는 나중에 풀어라. 자 이제 나중에 푼다고 가정하고 풀게요. 일단은 우리가 목재 과연물. 단위 발열량. 외화도 되는데 사천 오백 주워줬고요. 그다음 단면적이죠. 맞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단면적이 주워졌어요 안 주워졌어요 안 주워졌죠. 안 주워졌죠. 그건 뭐 곱하기 뭐 해야 됩니까. 가로 곱하기 뭐. 세로 요 문 요 요 고대 유사 문제 제가 적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기본 수업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근데 적어줬는데 뭐가 다르냐. 단위가 달라요. 요 얼마나 해놨습니까. 밀리미터로 해놨죠. 여기서 사람 순간 낚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적어줬던 문제는 그냥 다 밑으로 해놨는데 밀리미터로 해놨어요. 자 참고로 이걸 알아야 되겠네요. 일 미터는 몇 밀리미터. 천 밀리미터인 걸 알아야 되겠네요. 맞죠. 그죠. 그러면 저 결론적으로 가로가 몇 미터입니까.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위는 가로는 몇 미터. 십 미터 맞죠. 그죠. 만 밀리미터. 자 세로는 몇 미터. 8미터네요. 맞죠. 그죠. 세로는 8미터. 됐나요. 그럼 면적은 8 곱하기 십 아마 내겠네요. 얼마. 80. 됐나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자는 뭡니까. 가연물의 단위 발량 곱하기 가연물의 질량을 다 합쳐라 이 말이죠. 앞에 우리가 보통 공식에 뭐 시그마라고 붙여져 있지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종류대로 있으면 다 더해 더해라 이런 뜻으로 제가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연물 a부터 계산해 볼게요. 가연물 a에. 단위 발열량은 얼마입니까. 이천. 곱하기 질량은요 가연물 a는. 질량이 이백이라고 주어졌네요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다음 가연물 b는 구천. 곱하기. 다음에 질량은 백. 요렇게 주어져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은 동그라미 세 개 일단 붙여 놓고요. 이거 풀이하는 거는 여러분들 각자 산수실 좀 맡겨야 됩니다. 알겠죠. 동그라미 세 개고. 팔 오 사십 사 올리고 팔 사 삼십이 일단 삼 육으로 해 놓을게요. 그다음 이 이 사. 동그라미 다섯 개. 그렇죠. 동그라미 다섯 개 더하기 구 동그라미 이것도 몇 개 다섯 개. 그렇죠. 제가 같은 경우에 이거 더하기 전에 그냥 네 개 없애버립니다. 그냥 네 개. 네 개. 그러면 삼십 육 분의 사십 곱하기 얼마 구십 아 사십 더하기 얼마 구십 그럼 얼마 백 삼십. 맞죠 이것도 저는 한 이로 나눠볼게요 이로 나누면 십 팔 분의. 육십 옵니까. 됐나요 이래 놓고 대략 이제 따져보는 거죠 저는 딱 한 자리만 계산합니다. 사 팔 이 삼십이. 이. 안 되네요 삼으로 해 볼게요 삼 팔 이 이십 사 그죠 삼. 삼 팔 이 이십 사 요 정도 되겠네 삼 점 얼마가 되겠네요 답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뭐 더 계산하고 하지 마세요. 삼으로 시작하면 그게 답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지만 소방학 개론 수준에서요 뭐 정답이 일 번 삼 점 얼마 이 번 또 삼 점 얼마 삼 번 삼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으로 딱 시작하잖아요 답 나와야 됩니다 그냥 이런 문제는 알겠죠 절대 뭐 해 놓고 또 뭐 계산하고 그게 싹 머리 썩은 짓입니다. 앞으로는 알겠죠 딱 첫째 자리 나오면 끝입니다 3점 얼마죠 답 3점 시작하는 게 있네요. 몇 번입니까 3번 그 다음 15번 또 구획실 화재 또 나왔습니다 플래시 오버 이후에는 연료 지배용 화재보다 환계용 지배가 지배적이다 맞죠 그죠 플래시 오버 이전은 뭡니까 연료 지배용 이후는 환계 지배용 되게 많이 봤던 거고요 2번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환기 지배용 화재에서 연료 지배용 화재로 바뀌며 연기 발생이 줄어든다 나는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니까 환기 지배용 화재에서 만약에 환기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시다 잘 안 타겠죠 당연히 어차피 공기가 부족한 상태인데 더 안 되겠죠 맞죠 그러면 그냥 불완전 연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로 가다가 이제 훈소 연소로 가는 거죠 그러다 공기가 대량으로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거죠 백드래프트 그렇죠 보통 불완전 연소 하면 연기 발생량 더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거죠 지문 자체가 답은 2번입니다 집집하다 그럼 3번 보는 거예요 연료 지배용 화재는요 구액실내 가연물의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조건의 화재죠 왜냐하면 연료 지배용은 누가 부족할 때입니까 연료 부족이죠 산소 충분 그렇죠 많이 봤던 말입니다 충분히 맞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다음 4번 성장기에는 천장 부근에서 축적된 뜨거운 가스층이 발화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연물 물질의 복사율을 공급하여 이제 플래시 오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탈 수 있게끔 맞죠 그렇죠 보통 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복사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열 대류율 필요 없습니다 거의 복사입니다 복사열 16번 위험물 종류별 특성 중 오른 것 정말 우리가 연습 많이 했습니다 위험물은 출전이 많을 것 해가지고 정말 연습 많이 했습니다 아 연소삼나트륨 뭡니까 인류죠 그렇죠 인류 인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말 불연성 맞죠 그죠 산화성 그죠 산화재니까 그리고 조회성도 있다고 했죠 물에 녹는 성질 그죠 수분 흡수에서 녹는 성질 있다고 했습니다 조회성 당연히 또 수형성이고 그리고 무색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많이 봤던 지문 형태고요 우리가 문제풀이라든지 그 전에 할 때부터 많이 적었던 말들입니다 마그네슘 2루네요 물과 반응하면 무슨 가스? 수소기체 발생 정말 많이 반고 황리는 삼류죠 자연 발화성 물질 상원에 노출되면 액화되면서 자연 발화합니다 자 그래서 다 맞는 거예요 답은 4번 17번 위험물의 종류별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탄화 칼슘 이거 몇류입니까? 삼류죠 맞죠 흔히 말하는 금속의 탄화물 그죠 칼슘의 탄화물 물과 반응하면 아세틀린 발생하죠 정말 위험하죠 근데 물로 소화하면 안 되겠죠 답 1번입니다 자 수험생들 입장이었다면 1번 풀고 바로 몇 번 넘어가야 됩니까? 18번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정확하게 틀렸잖아요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수용성 메틸알코올화제 자 수용성 메틸알코올화제 내알코올포 기억나시죠? 그죠? 수용성 수용성 사류 위험물 수용성 사류 위험물은 수용성 흔히 말하는 유료화제죠 내알코올포 소화약제 다음 알킬알루미늄 제가 정말 많이 했던 말입니다 일단 금수성은요 뭘 뿌려라 모래 뿌려라 그거 말고 답없다 알겠죠? 일단 금수성은 모래 뿌려라 모래 유산물질은 뭐다?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그죠? 정말 많이 강점했던 말입니다 4번 정린 1위죠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소량의 정린인 경우에는 마른 모래나 이산화탄소소화약제도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몰라도요 중요한 것만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1번 틀렸습니다 도대체 난이도 있는 문제는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계속 저도 넘기고 있었습니다 문제 받아보는 순간부터 그 다음 18번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옳지 않는 것 오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 1번 딱 보는 순간 아하 정말 강조했던 거거든요 무슨 면적? 바닥 면적이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알겠죠? 예를 들어서 소실 건물의 소실 정도 어떤 부분소 반소 전소는 입체 면적 기준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소실 면적 산정은 소설의 소실의 무슨 면적? 바닥 면적이라고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엄청 몇 번 얘기했던 겁니다 답 1번이네요 바로 맞죠? 다음 반소는 30에서 70% 이것도 많이 봤던 거고요 3번도 이거 마지막 문제 풀이하면서 숫자 이거 한 번 더 보라고 했던 말들입니다 최종 장가율은 20%를 하고 그 외의 자산은 10%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런 질문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3번 다음 4번 발화일시의 결정은 관계인 등의 화재 발견 상황 통보 인지 시간 및 화재 발생 건물의 구조 재질 상태와 화기 취급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다만 자체 진화 등 사후 자체 진화 등 사후 인지 화재로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화 시간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19번 소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산림화재 시 진행 방향의 나무를 벌목하는 것은 가연물 제거하는 거죠 제거 소화입니다 니은 물은 비열 및 증발 잡률이 크죠 그죠 그래서 냉각 소화에 사용되는 거죠 그 자가서가 틀렸네요 디귿 부충매 소화는 화학적 소화죠 디귿 리얼 유류화재는 유류화재는 포호 소화 약재를 방사 보통 유류화재 가장 많이 쓰는 소화 약재 포호 소화 약재입니다 유류 표면에 얇은 층을 형성하여 수성막이나 어떤 유류 막 유화막이 형성해서 공기 공급을 차단해서 소화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식 냉각 효과가 있다고 몇 번 강조했던 거고요 미음 물에 침투제를 첨가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계면 활성제 쓴다고 했습니다 물에 다시 말하면 물소화 약재 첨가 물질이 있어요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중에 계면 활성제 이런 걸 넣으면 물은 기본적으로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표면장력이 큰 편입니다 아주 커요 그래서 물방울 동글동글 맺힌다고 그랬죠 알코올을 딱 들고 약간 퍼지는데 물은 동글동글 맺혀요 표면장력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이 표면력을 감소시킨다는 줄을 쳐놨었습니다 합성 개면 활성제 이런 걸 집어넣는다 또 거꾸로 증점제를 집어넣잖아요 증점제 그러면 부착능력을 더 뛰어나기 위해서 표면장력이 그때는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청과 약재에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고대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에는 기역티글 리얼이 답입니다 답은 1번 자 20번 분말소화약재 포소화약재 꼭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말 일단 단독으로 나왔네요 2종 분말소화약재는 주성분이 탄산수소칼륨이죠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웬만하면 우리나라 글자로 외우라고 했었는데 화학식으로 나올지는 저도 조금 약간 음 어헤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걸 좀 얘기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CO3 하는 게 원래 탄산이온입니다 탄산이온 여기 읽어줄 때 탄산 나중에 보면 탄산 앞에 수소 한 마리 붙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일가이온이 되는데 이거 탄산수소이온이라고 보통입니다 탄산수소이온 탄산이온 탄산수소이온 앞에 칼륨이 붙어 있죠 탄산수소칼륨 그러면 한번 연습해볼까요 요거 위에 읽을까요 탄산수소나트륨 요거 읽죠 알겠죠 요런 식으로 다음에는 요런 것들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지금까지는 거의 우리나라 글자로 나왔는데 실제 뭐 에틸 메틸 알킬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글자로 나왔는데 화학식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자 2번 1,2종 1,2,3종 분말 소화약제는 열분의 반응식 이산화탄소 자 3종은 아닙니다 3종은 암모니아 기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강조했어요 엄청 몇 번 했다는 거라서 안 헷갈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죠 1,2종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나오지만 3종은 암모니아가 나온다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답 2번이네요 그럼 답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3번 탄산수소나트륨 1종입니다 BC급 화재에 사용되고요 분말 색상 백색 4번 자 요게 요게 말하는 제1인산 암모니움입니다 요게 제1인산 암모니움 앞에 NH4가 암모니움 이온이라서 그래요 요거 암모니움 암모니움이라고 읽어줍니다 원래 요거 저도 이제 화학식 나올지 요게 조금 요게도 어호 이래 생각했어요 암모니움 그래서 PO4 인산 인산 이온이라고 읽어줍니다 PO4 제1인산 암모니움 요렇게 읽어줍니다 요게 자 이제 그러면 3종이죠 3종 기억나는 것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외운대로 3종은 ABC급 화재 맞죠 ABC급 화재 그리고 빈화현상은 몇 종입니까 빈화현상은 1종 맞죠 빈화현상은 1종 기억나죠 그래서 시용유화재 쓸 수 있다 빈화현상 1종입니다 1종 소화약재 그래서 빈화현상은 일어나지 않죠 이건 3종이니까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다음 21번 자 제가 이거 마지막 모의고사 시간대 얘기했는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재 종류 그전에 불활성 기체 종류가 나왔기 때문에 할로겐 화합물도 충분히 언급될 수 있을 것 같다 왜 작년 간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 알았을까 살짝 집어넣네요 살짝 2번 지문으로 보니까 작년에 간부에서 그전에는 우리도 불활성 기체 소화약재 종류는 나왔지만 나왔지만 이제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재도 좀 외워놔야 안되겠나 이유는 22년도 간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라고 하니까 2번 지문에 넣어놨더라고요 자 일단은 옳지 않는거 자 아까 이제 난이도를 조금 높이 느끼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 중정도 되겠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1번 이널지 01 자 우리가 이제 불활성 기체는 딱 3자리 3개만 딱 위우면 끝나죠 3자리죠 3자리 맞죠 첫자리가 뭡니까 질소 두번째자리 아르곤 맞죠 세번째자리 뭐 이산화탄소 요거 외우는거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1동그라미 1번에 02라고 되어있죠 01은 제가 끝에 공 하나 숨어있다고 생각하라 그랬죠 010이죠 맞죠 그럼 얘는 뭐만 있는겁니까 아르곤만 있죠 질소 있어요 없어요 없는거에요 앞에 첫째자리가 있어야지 질소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5 5 5 5 5 0이죠 따지고 보면 5 5 0 그죠 그래서 5 5는 질소와 아르곤 세번째 이너지 1 0 0은요 질소만 있는거죠 그리고 이너지 5 4 1도 질소 있죠 그죠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그래서 질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너지 0 1이죠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을거라고 판단 들었습니다 1번을 보는 순간 그래서 틀린것은 1번이구요 2번에 할로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재중 HFC23 자 그 다음 글자 읽어볼게요 트리플로르메탄 자 끝에 메탄을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이것도 조금 더 언급할건데 나중에는 확인하시면 상관없습니다마는 이게 메탄이죠 이게 메탄입니다 CH4 그죠 메탄구조인데 여기에 트리플로르 플로르가 F인데 3개있다 이 말입니다 트리 트리는 3 몇번 얘기했던거죠 D는 2 알겠죠 그래서 이 수소 3자리에 플로르가 있는겁니다 알겠죠 이게 트리 플로르메탄입니다 이게 메탄구조에서 플로르가 3마리 자리 찾고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학식 보면 CH 원래는 메탄구조 CH4인데 H는 하나만 있고 플로르가 3마리 들어와있는 구조다 이 말입니다 플로르가 3마리 이 구조예요 이 구조예요 알겠죠 또 뭐 끝에 에탄이 있으면 에탄구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에탄구조에서 그래서 2번은 솔직히 몰라도 일단 1번은 우리가 많이 연습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다음 3번 부총매소화효과는 불혈성기체소화약재는 없으나 할로겐화합물은 부총매가 있죠 부총매소화효과가 다음 4번 할로겐화합물소화약재는 불소, 염소, 불음 또는 요오도 중 하나 이상의 원수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재를 말한다 자 그래서 2번 4번에 할로겐화합물소화약재 응급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에 왜 이걸 언급했느냐 하면 그전에는 안 나오다가 작년에 딱 간부에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재가 나왔어요 아내야 다를까 그 다음 왜 그런 게 유사성 되게 있다 그랬죠 제가 그죠 그전에 간부를 보면 그중에 몇 개는 분명히 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언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알겠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다음 22번 자 다음 그림의 주입방식 자 이거 그림은 얘기 안 했지만 그림에서 그냥 느낌은 와요 뭔가 밑에서 포를 올려보내고 있죠 맞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했던 겁니다 표면아주입 가능한 거 이게 표면아주입 방식입니다 이게 포를 표면아주입이 되려면은 기름에 기름한테 이겨야 돼요 내유성이 가한 물질입니다 이건 무조건 기름에 녹지 않는 거 알겠죠 기름에 포가 녹아버리면 끝나잖아요 맞죠 기름에 녹지 않는 내유성이 강한 물질을 해야 된다 이게 표면에 주입 방식이다 몇 분 강조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이거 가능하고 이거 왜 안 알아 캣는 겁니다 제가 이게 이게 알겠죠 캣던 문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캣을 때 그냥 이 글자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적어준 거고요 이건 그림에 나왔는 겁니다 밑에서 딱 넣고 있잖아요 맞죠 이게 표면아주입입니다 이게 가능한 게 수성막포 그리고 불화 단백포 두 가지가 있다 알겠죠 단백포에다가 불소성분 첨가하니까 내유성이 강해지더라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단백포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불화 불소 넣는 겁니다 플로르 그거 넣으니까 아 내유성이 좀 더 강해지더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2번 다음 23번 그나마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제가 응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업시간에 제가 이 얘기는 했습니다 소방시설 중에 경보시설 있죠 경보설비에서 1순위 뭘로 생각했습니까 1순위 자동화재 탐지설비 알겠죠 만약에 소방시설에서 경보설비가 문제화된다 무조건 1순위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느냐 제가 몇 번 언질했죠 감지기 중개기 수신기는 왜 안하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감지기는 크게 열감지기가 있고 연기감지기가 있다 최소한 불꽃감지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열감지기 연기감지기는 필수적으로 왜 안하라 차동식 정원식 왜 안하라 그런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소방시설 중에 혹시나 경보설비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1순위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고 그럼 뭐겠냐 나올 것 뻔하다 감지기 중개기 수신기 중에 나온다 감지기 문제예요 그러면서 제가 연기감지기는 광전식이 있고 이윤화식이 있다 이거 두 개만 그냥 왜 안하라 라고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단하게만 외워놔도 사실 답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크게 또 세 종류로 나누긴 합니다 열전대식 공기관식 열반도식 나누긴 하는데 헷갈렸어요 왜 이건 제가 이까지 응급 안 했으니까 다만 4번에 광전식은 응급했거든요 몇 번 연기감지기 종류 두 가지 말고 없으니까 꼭 외워라 이윤화식 그리고 광전식이 있다 연기감지기는 그래서 나머지는 열감지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차동식 분평은 다 열감지기인데 4번에 광전식은요 연기감지기입니다 연기감지기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광전식과 이윤화식 두 가지가 있다 이 방법적인 건 몰라도 최소한 종류는 왜 안하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24번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분류가 됩니다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 이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소화활동설비 해당하거든요 제가 항상 소방시설마다 딴 건 모르겠지만 1순위는 뭐냐고 했습니까 최소한 이게 무슨 설비인지만 외워도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최소한 그 문제네요 재연 연결 살수 그죠 무선통신보조설비 다 소방활동설비입니다 인명구조설비는 뭡니까 피난 구조죠 그죠 완전 예전 문제 스타일로 돌아가버렸어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소방시설할 때 이게 기본이거든요 알겠죠 기본이 뭐였습니까 최소한 이게 무슨 설비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는 시작해야 된다 맞죠 그러면서 얼마나 심화로 더 갔습니까 옥래소화전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렇다고 한 겁니다 다음 25번 포소화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팽창비는요 요거는 제가 기본반에서는 안하고 심화반에서는 보통 해주는 내용인데 팽창비라든지 요런 것들은 해주는 건데 어 최종 발생한 포 수용액 최적을 원래 포 최적으로 나눈 값 원래 포 최적이 아니고 원래 그냥 수용액 최적입니다 그냥 원래는 여러분들 이거 생각 포는 이거라 그랬죠 어릴 때 사용하는 퐁퐁 넣어가지고 물 넣어가지고 희전 다음에 맞죠 그 수용액을 빨대에 해가 푸불면 나오잖아요 포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래 수용액 포 자체 수용액 있죠 포를 만들 수 있는 수용액 분해 요 발생한 포 수용액 포의 최적이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1번 보세요 해설란 팽창비란 최종 발생한 포 최적을 포 발생 전에 포 수용액의 최적으로 나눈 값 요거는 제가 좀 심화반 수업할 때만 좀 언급했던 부분들입니다 프린트로 알겠죠 책에는 없어요 요거는 심화반 수업할 때 있는 건데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반 할 때도 요거 다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래도 이거 만약에 기본반만 들어서 헷갈렸다 그럼 일단 부름표 쳐야죠 우리가 맞죠 2번 연성계는 많이 외웠거든요 맞죠 연성계는 대기압 이상 대기압 이하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펌프 흡입체계 단닥하는 것 같이 외워놨습니다 그죠 맞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출방식 소화약재 방출방식 중에 전력 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국소는 직접 화점에 들어간다 하는 것 화점에 직접 한다는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했던 겁니다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4번 너무 많이 해서 얼마 전 모의고사 제가 넣었을 때도 넣는 문제 그대로예요 프레셔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란 말 겁니다 토출간에 압입기 설치 압입용 펌프로 펌프 하나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 그랬고 포호소와 약재를 압입시킨다 4번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몇 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4번 3번도 국소방출은 그냥 고치점만 한다 화점에 맞죠 그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되고 연성계 몇 번 했던 거고 캔까니까 2번 3번 4번은 우리가 들어봤던 말이구나 맞구나 1번은 기본 번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말로 했지만 심화반 수업할 때는 프린터 다 나갔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답은 몇 번도 유추됩니까 1번 유추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5번까지 그날 딱 문제를 받아보면서 언제쯤 난이도 있는 문제 나오지 언제쯤 나올까 언제쯤 나올까 안 나오더라고요 느낌상 이게 어떠냐 그러니까 시험 찾는 우리 수험생들 중에 저한테 카톡이 도도도도 오더라고요 뭐 한 개 틀렸어요 한 개 틀렸어요 96점이에요 두 개 틀렸어요 92점이에요 실수로 두 개 틀렸어요 다 이런 말만 합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그게 섬뜩한 거예요 평균이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게 이러면 이 사람 잡는 겁니다 이것도 이 평균 수업으로 확 올라갈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요번은 변별은요 어려운 문제 변별이 아니고요 누가 누가 실수 안 하나가 변별이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근데 이거는요 누가 누가 실수 안 하나 이것도 실력이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는 문제를 맞춰야죠 본인이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튼 올해는 제가 보니까 일단은 올라갑니다 분명히 평균이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은 좀 걱정스러워요 또 상당히 또 물론 22년도처럼 이상한 문제 내면 안 되겠지만 나는 좀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야죠 사실 이거는 변별 없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나오면요 이게 어쩔 수 없죠 이제 면접하고 체력에서 판가름 나야죠 솔직히 나중에 되면 이번에는 이거는 조금 좀 그랬습니다 제가 봐도 여튼 그랬고 나머지 여러분들 이제 면접하고 체력 잘 정리해가지고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해설과 간단한 총평 마치겠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자들 과학자들 fazer 아까